음악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012년 10월 2.1% 이후 4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유희로 경제부총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1%대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열린 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올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다만 농축선물 가격은 채소류 재배 면적 증가와 또 달걀 수위 분량 확대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와 수출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성차 5곳의 지난 1월 판매는 61만 8,900여 대로 1년 전보다 1.2% 줄었습니다. 내수는 10만 6,200여 대로 0.1% 수출은 51만 2,700여 대로 1.4% 줄어 내수보다 수출 감소폭이 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이 환율 조작국의 필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쉬창원 연구원은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가 많다는 것 외에는 미국이 제시한 환율 조작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례 일장 1부 서정덕입니다. 올 들어 첫 번째로 맞이한 미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예측한 대로 금리는 동결 그리고 향후에 대한 발언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추가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국내 정치 상황의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 오늘 장례 일장 2부 마지막 즈음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이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에 혼란이 조금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마주가 현재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정도로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 커지고 혼란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외 리스크 변동성 관리 및 대내 이슈들에 대한 점검 오늘 장례 일장에서 확실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2079.27포인트입니다. 0.06%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로는 1.21포인트가 움직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비교적 거래소가 오늘 코스닥에 비해서는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들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상승 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 2,080포인트 고가는 2,092포인트까지도 올라갔지만 저가는 현재 포인트입니다. 2,079포인트 정도에서 저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130억 원 외국인은 663억 원 하지만 기관이 1,117억 원이나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616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1.17포인트가 현재 낙폭이 보여주고 있고요.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7.28포인트는 하락하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중 흐름을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가는 623포인트고요. 오늘 시가가 고가 수준에서 오늘 장초만의 고가를 형성을 했고요. 저가는 616포인트 현재 가격이 오늘의 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472억 원 사고요. 기관 73억 원 외국인 347억 원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살펴드릴 5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과연 5인은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남겨주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동부지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입니다. 살아있는 외인 수급 그리고 조정받고 가는 장 외인의 수급 주체가 오늘 거래소에서는 나오고 있죠. 647억 원 또 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메르츠 정금지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입니다. ETF 코스닥 그리고 인버스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숯보다는 나무를 보자 특히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이런 LG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 정금지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 짧게 세 글자로 주셨습니다. 재도전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중소형주 약세가 지속된다. 대형주의 매력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 만나보셨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짧게 남겨주셨었는데 만나보도록 하죠. 메르츠 정금지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간략하게 주셨습니다. 재도전 어떤 의미에서의 재도전인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이 추가적인 고점을 시도하는 입장 쪽에서 재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역시나 약합니다. 특히 오늘도 오전장 같은 경우 한 2,090선에서 한 2,100선 특히 어제 미국 시장이 그래도 다시 고점 시도를 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나오는 과정 쪽에서 또 한 번에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옷장 들면서 차익 매물이 좀 커지는 현상 쪽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흐름들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미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변수가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체력이 이를 바탕하지 못하는 흐름들이다라는 관점들이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면모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다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지금 추가적인 고점 권역에 대한 시도를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추세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어떤 비추세 구간 쪽에서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또 하나의 시장 흐름들은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본격적으로 실적 관련된 부분들, 즉 실적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반응과 그리고 특히 그에 따른 올해의 전반적인 실적 흐름에 대해서도 가늠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강하게 가하기는 좀 확인하자라는 심리가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의 오늘 장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서는 테마수를 잘못 매매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투기적인 국면 쪽에서 허황된 꿈을 가졌었을 때 나온 어떤 피해는 지금같이 정치 테마주의 어떤 몰락들이 이런 변화를 또 가져온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꼭 염둘려 두시면서 물론 매매가 좀 실패하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기회는 다시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기회의 접점은 항상 기업의 펀드멘탈이나 실적 중심으로 되는 종목 중심으로 몰아가는 그런 쪽의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시장 흐름들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는 뭔가 시도를 할 만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대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한 점 쪽에서 여전히 포트폴리오는 압축하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낫겠다라고 한 점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계속 강조가를 드리는 IT주부터 경기민감 섹터들 중심으로 실적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압축해가는 그런 전략들이 가장 유효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테마주 이야기 그리고 IT업종 그리고 경기민감 섹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관심업종으로 짚어주신 게 그러다 보니까 IT 섹터, 화학, 철강, 기계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마감 전략 좀 들어보고 싶고요. 저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지금 업종에 대한 큰 차이가 없는 쪽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는 쪽이고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지금 실적 발표가 속속들이 나오면서 기대치에 맞는 업종과 종목이 있고 아닌 업종과 종목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기대치의 눈높이에 계속 맞고 올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어떤 업종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업종들의 흐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시장의 주요 업종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쪽과 관련된 쪽에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장에서 눈높이에 맞는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전장에 언급을 해서 관심 있게 보는데 오후장 지금 현재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일단 지금 단계에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좀 가격적인 무리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이어지는데 무엇보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회사고요. 거기다가 자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쪽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또 유럽에서 란투스 바이오시밀러의 시판 허가가 승인이 났고요. 올해 안에 란투스와 레미게이드 같은 쪽에서 미국 쪽에서 추가적인 유럽 쪽에서의 허가가 또다시 유가되고 있는 상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의 모멘텀은 아직 조금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이오 업종 쪽에서의 주도주가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들어서 작년부터 이어졌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시장에서의 시각들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나왔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오는 기술 수출료와 관련된 즉 신약 개발과 관련된 쪽에서 한 번 터뜨리게 되면 대박이다. 이런 인식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리스크는 반대적으로 존재한다는 부분들은 잊고 있었다가 그 부분이 부각되니까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바이오 시뮬러 즉 복제약 쪽이나 위탁성산업체 쪽은 오히려 안정적인 쪽의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 트럼프의 오바마 케어가 피해지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약가 정책 중에서는 약가격이 너무 비싸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가에 대한 자율적인 업체 쪽의 약가격 정책을 조절하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관점이 좀 크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와 관련된 쪽에서 복제약 중심의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의 가격적인 측면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부각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설비를 계속 확장하는 추세로 3만 리터 이 공장이 풀 가동이 됐고 작년 가동 시작한 15만 리터 이 공장도 다시 가동률이 높아가는 가운데 알차이머라든가 추가적인 항체 치료제 관련된 수조가 좀 더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대규모 물량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서 물론 기대감도 있겠지만 기대감에 맞추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실적에 대한 변화를 먼저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실적이 흑자 조산된다는 쪽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 이를 분기 실적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4,400억대로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하고 영업익도 375억 정도 흑자로 예상을 하고 있는 어떤 시장의 눈높이인 만큼 이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시장의 기대감에 걸맞는 주가 수준도 보여줄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 들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단기적인 간혹에 대한 어떤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어떤 저점대에서 레벨업이 계속 돼가는 흐린들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조정식이 계속 매수하는 전략 쪽으로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만 원대, 순주 효과는 15만 5천 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이덱 투자 전략, 메리치종금진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5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증권 전문가 5인이 엄선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추천한 종목 중에 베스트 수익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탑3 만나보시죠. 자,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동이 좀 보입니다. 3위 유한타 증권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홍 대리 종목입니다. 2위를 지키고 있던 예스티 종목이 3위로 내려왔는데요. 수익률이 떨어져서 내려온 건 아니네요. 31.6%의 높은 수익률이 현재 3위고요. 2위가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입니다. 3천당 제약이 무려 32.1% 전일 급등이 나오면서 2위까지 지금 수익률이 올라왔고요. 1위는 유한타 증권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홍 대리 종목 국권합니다. SM코어 내려온 수익률이 현재 41.3%입니다. 자, 오늘은 1위와 3위 종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한타 증권 도곡센터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홍 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종목이 아직도 잘 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주실 종목도 궁금하지만 그전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보유인지 매도인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포트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자, 세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캠트로닉스 마이너스 1.5%의 손실 구간, 그리고 예스틴는 31.6%, 그리고 SM코어는 무려 41.3%의 수익률입니다. 두 종목 여전히 높은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한 종목은 약간의 손실 구간입니다. 세 종목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필투로 해서 최근에는 일부 신혼매가 나타났지만 IT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심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어느 정도 내세 가치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지금 못 움직이는 종목들 그렇게 극명하게 차별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 코트를 쉽게 바꾸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SM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IR도 실시를 하고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라든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했었는데 약간은 보수적인 IR이 나오면서 조금 시장의 매몰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은 한 5%대 조정되긴 한데 추세적인 전환은 없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일단 SM코어는 보유를 하고 SD 같은 경우도 일단은 IT 장비 쪽을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부품적으로 파생이 되다 보니까 먼저 움직인 장비 쪽을 조정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게 지금 기업가치 훼손이라든지 추세의 훼손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종목도 보유를 하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단기 반등 이후에 중간값 정도 조정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다시금 반등 훈면에 진입을 했다는 판단에서 보유를 하고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적으로 세 종목 다 유지를 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종목 세 종목 모두 보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고 오늘의 종목은 추천 정도로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대리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삼량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라면이나 스낵 사업이라고 하면 농심을 많이 떠올리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해외에서 먼저 차별화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매출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가 총액은 3315억입니다. 4분기 실적 예상치는 매출액은 1169억 원, 영업이익은 107억 원, 2016년 전체적인 실적 예상치는 매출액이 3715억 원, 영업이익이 263억 원입니다. 2017년 예상 수치랑 비교를 해봤을 때 2017년은 매출액이 4691억 원, 영업이익은 458억 원으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날 수 있다는 점을 예상을 할 수 있고요. 2017년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0.5배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음식료 전체적인 주가 수익 비율 평균 시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매출을 작년에 비춰봤을 땐 한 2300억 원, 10월 정도까지 마진이 5% 정도 발생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해외 매출 자체는 국내보다 가격이 1.5배 이상 비쌉니다. 국가마다 다른 요인이 있는데 국내보다는 프리미엄을 받는 요인이 있고요. 10월 해외 매출이 165억이 발생을 했었고 11월부터는 월 180억 이상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 매출 부분에서 상당히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과 같이 점심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500억 원 해외 매출 이 부분에서 1단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진율 자체가 고정비 증가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로 약 16에서 18%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이 1단까지 내려오는데 그게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일단 한 가지 리스크는 웜푸드라는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할인을 하더라도 현재 시가 총액 3315억 원에서 시가 총액 약 5000억 원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빙그래라든지 오리온, 농심, 오뚜기, 삽립, 식품이와 같은 다양한 경쟁업계군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자기자분이익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자기자분이익률 같은 경우는 농심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요. 수출 비중 같은 경우도 오리온의 다음으로 높은 비중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요인 중에 최근에 지난 저번 달 6일에 삼량식품이 추가적으로 원주공장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라면 생산 라인 두 개를 증설을 하게 되는데 신규 라인 자체에서 봉지 라면, 컵라면 생산 라인이고 수출 주력 품목인 불닭 품면으로 우선 생산을 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유행이지 않을까라고 하나의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요인은 좀 낮은 측면이 있고요. 기존의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인기를 끌어왔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수출 국가도 다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는 해안가 대도시 중심으로 수출이 됐다가 내륙 쪽 2, 3, 3 도시로도 판매차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확대로 인한 성장에 대한 예상 그리고 SNS를 통해서 현재 2년 전부터 유행을 하던 게 현재까지 인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설은 강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점을 종합해 봤을 때 매수가는 지금 3만 7천원에서 3만 8천원 밴드를 진시하고요. 목표가는 5만원, 순절가는 3만 4천원을 제시합니다. 매수가가 현재 가격보다 많이 낮은 상태인데 눌림복시 이 정도까지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추격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단가를 기다리고 접근을 하는 게 낫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서요. 그러니까 해당 가격점 왔을 때 편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 컬렉션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 이성욱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예고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미국 FMC 이후에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미국발 통상마찰에 따른 시장의 영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이슈 종목 유한타증권 명동지점 이정남대리 출연해서 테마주에 대한 투자 전략 짚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골드스탕 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국제유가 크루드오일에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